뗄 수 있어요? 진짜? 안전하게 오우 소리가 로터가 덜 펴져서 그런가요? 줌을 좀 할까? 줌하니까 초점 맞추기가 어렵던 데 우측으로 가? 일부러 우측으로 보냈다고 하면 돼 일부러 우측으로 보냈다고 하면 돼 러더는 이제 안 돌아가요? 플립할 때? 모드투는 그런 걱정은 전혀 없어요 모드투는? 네 네 네 아멘 가면 토네이도 했어? 오씨 의도는 백플라잉 그냥 백사클인데 토네이도 된 것 같아 백플라잉 골이들 진동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충nelle daddy 조 load 소리만 나는게 아니고 진동소리가 들렸어 여기까지 오 안전비행? 떨려?